이사람 나오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언니 오빠를 모시고 저희가 좋은 노래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이제 연주 한 번 해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저희들 뭐 그렇게 잘한 연주는 아니지만 언니 오빠들 위해서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모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못하시나요 박수 박수 Box 박수 안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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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, 노래 따라 부르시면 저희들은 너무 흥분할 것 같고요. 박수 함께 해주시고 춤추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. 박수 많이 해주시고 아시는 분 노래 부르면서. 자, 여기서 노래하시면서 아픈 거 다 나려버리시고 마음이 있는 근신동으로 다 나려버리시고 자, 이렇게 행복한 시간 낼시길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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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